보람을 보고싶은 사람. 쏘리즈이리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원하는데 설마 우리 착한 비니가 맞아. 설마 보여줄거죠. 음 제가 보여드리긴 할건데요 제가 수제대가 한 명 있어요 하하 누구랑 네 수재자 한 분과 제가 보여드린 다음에 제 수재자 분께서 하는 아인짜임뿌잉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하죠 아 그래요 같이 해요 아 좋습니다 이리로 오세요 네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아인짜임뿌잉을 천천히 해주세요 좋아요 알겠죠? 네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아인짜임뿌잉 Myself 갑자기요 아 했어요 너무 귀여워요 bridge